브리콘 파티 출발합니다. 함성 발사! 자 이번엔 랩니와 함께 공식으로 한번 돌아볼게요. 다 같이! 다 같이! 대출이 계속 될 것 처럼 빙빙! 모하오는 들은 시간처럼 은힜의 정권과 나은 문을 틔니셔 좋은 날에 뵙뜨락 같이 한번 뛰어볼게요. 다시는 나만이 연형님의 서클럽의 슈퍼 또 하니라이 그들의 슈퍼 나라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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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